보리가 당뇨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룬드대학 건강식품과학센터의 안내 닐손 박사는 보리가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떨어뜨려 당뇨병을 차단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 등이 보도했습니다. 닐손 박사는 건강한 중년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연구팀은 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사흘 동안 하루 3끼 모두 보리 식빵을 다른 그룹은 백소맥 식빵을 각각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 후 11시간에서 14시간 사이에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 표지들을 측정해 실험 전의 수치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보리 식빵 그룹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고 식욕 조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